여기 얘가 무겁지 촉수 오 개두개 야 이거 촉수 야 개두개 촉수 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르부부예요 낙지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번 낙지가 마지막 낙지지 않을까 싶는데 낙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즐겁고 재밌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희는 이쪽에 갯바위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사 바닷가에서 인삼 주셨어요 인삼 여보 인삼먹고 기운내서 낙지 한마리 잡아요 안 먹을래요? 하하 자기먹어 사장님 사장님 네? 낙지 사봤어 뭐 좀 주우셨어요? 낙지 사봤어요? 낙지 사봤어요? 낙지 사봤어요? 한마리요 아 아 여기 해삼 좀 나와봐 꺼봐요 여기 많이 나오는 자리예요 지금 날 쳐가지고 다 들어갔나봐 이쪽 골목골목에 오면 많아 한마리만 잡읍시다 한마리 응? 한마리만 잡아요 빨리와 빨리와 꼭꼭꼭 옅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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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옅지 잡죠? 아 잡았어 야 옅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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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매가 원래 낙지 그래 나오면 했는데 아직 옅다 옅다 땅 속에 아직 안 들어갔네 아직 안 들어갔네 옅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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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그래도 한마리 잡아내네 자기가 옅다 좋습니다 아주 아 못 잡을 줄 알았더니 옅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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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혓상 saints 옅다 옅다 굿 짱 아직 낙지가 아직까지는 나와주시네요 아 굿 좋습니다 네 오 하하 찰 옅다 Where are you listening 옅다 으 아 으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예 또 랐어 뭐 또 담bern 아 좋은 금리가 차과 으 이것elia 으 으 아 또 뭐 으 웬만한 데는 사람도 다 파가지고 다 파가지고 웬만한 데는 다 파서 손 안 났는데 손 안 났는데 봐야 돼 아이고 괜찮아 또 나왔다 어휴 뭐야 또 나왔어 이봐 오 개조개가 가려있었네 개조개가 얕혀있어 왜이렇게 얕혀있지 개조개가 아 이거 가려있네 고맙습니다 어 고맙다 이거 크진 않았다 여기 있잖아 바로 나와 개조개가 바로 나와 하루있어요 이러봐 하이게 이게 자마 개조개가 같이 형성되나 야 좋다 야 이제 아 아 아 아 아 그치 아 여보 이 돌 돌 밑에 낙지 있어요 아 대단하여 살짝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들어야 네 이렇게 이렇게 적은 돌에 여보 아이고 대단하네 이 없는데 사야 다 보내는데 하하하하 야 대단해 대단하여 진짜 이렇게 적은 돌 낙지 낙지 한 마리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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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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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그래도 또 한 마리 한 마리 주네요 하하 야 진짜 돌 밑에 있는 낙지도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 뭐야 돌물도 부탁해 하 낙지 잡았나봐 아저씨 아 그래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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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아주겠어 그래도 형태는 다 생겼다 어메 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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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다 아이고 나 빨리 물에 쫙 야 그런 도로 있냐 저런데 사이사이에서 낙지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런데 매주에 구멍 달죠 어 되게 큰데 구멍님 구멍 큰데 머리에 예뻐 어 어 구멍 되게 큰데 하하 큰거 나왔으면 좋겠네 큰거 나왔으면 좋겠네 여기 깊이 안있어요 바로 옆에 어 물 아 이게 구멍인데요 야이구 오메아 오메아 야 구멍 아까 보셨죠 구멍 되게 큰데 야 구멍 대비 이게 뭐냐 아 그러니까 아이고 야 촉수 오 개조개 야 이거 촉수 야 이거 촉수 야 이거 촉수 야 이거 보세요 오 고개가 개조개가 있네 응? 돌 치우니까 어 그러니까 예 촉수 올 촉수 오 이렇게 돌에 있는거 아니야? 그렇지 아 들어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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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있네 오 으윽다 아 야 근데 촉수 대비 사이즈가 크시익하네요 예 그게 크진 않은데요 그래도 그래도 좀 하네요 찰나 오우... ñ 많이 잡으셨다 많이 잡으셨어 와아 그렇게 낙지가 있으면 나와요 아? 이거 다 그렇게 잡으신거에요? 이게 이렇게 쑤시면 낙지가 걸려나와요? 아 그 사이에 있는 거는? 사장님 낙지 많이 잡으셨어 꼬쟁이로? 큰 거 봐봐 선숱인데? 돌 그렇게 쑤셔서 잡으신 거예요? 어 잡으셨대 이것도 아무나 잡는 게 아니야 그럼 쉬운 게 아니지 다 막 큰 낙지만 있네 어 뒤가 크지? 어우 저거 참 부터 와 엄청 크겠다 저거 어 그러니까 대단하세요 한 말 잡았어 대단하셔 위 잡는 거구나 이렇게 느낌이 있으세요? 그렇죠 이렇게 약간 뭔가 물컹대나? 야 그런데 숨어있고 나와야 얘들이 그죠? 아무나 잡는 건 아니고 어이구야 사장님 같은 분이라 잡지 뭐 큰 적도 없고 그냥 약간 뻘물이 있는 데는 백발백쯤 있죠? 백발백쯤 있습니다 그래요? 어 낫다 야 낫다 여보 왜 잡으셨어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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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꾸덩이 달인이신데요? 우와 우와 이런 데서 코칭 아 현재서 하하하 잘하니 야 죽겠는데 아 오늘 헤르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저거는 좋진 않아요 낙지 두 마리 낙지가 이제는 동면에 들어갈 때가 돼갖고 동면 낙지 이제 동면에 들어갈 것 같아요 하하하 이제 겨울에 해산 잡고 개조개 잡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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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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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